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소기뻘 우리 동네 Q&A, 오늘은 또 어떤 고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갖고 전화 주셨나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지금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요. 네. 네, 우선은 고양향동 10년 공공임대가 되었어요. 네. 개인 중에 있는데 입주하는 게 나은지 여부와 6월에 입주 시작하는 용인 한숲시티 30평 정도의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민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양향동지구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당첨이 됐는데 과연 입주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용인의 한숲시티 아파트 매수해도 되는 건지, 이 두 가지가 고민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상담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고양시 거저하고 계시고요. 네. 향동지구면, 우리 지금 방송국이 있는 상암동은 아주 가깝죠? 네. 이거 뭐 공공임대주택 10년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첨이 됐어요? 네. 경쟁이 꽤 셌을 텐데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다음에 용인 한숲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직접 가보셨나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검색을 하면 교통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니까 두 개의 지역을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좀 알아보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공임대주택이죠, 향동은? 네, 네. 자, 말 그대로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임대주택이 있고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민간임대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임대는 나중에 분양 전환이 되죠? 아마 그 공공임대를 들어가시는 게 나중에 분양까지 받으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주택은 말 그대로 LH나 SH나 이런 곳에서 임대만 하는 거예요. 분양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고 공공임대가 있고 민간임대가 있는데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민간에서 다 모든 걸 조성해서 임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임대 들어갈 때 나중에 분양받을 가격이 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건 나중에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안 좋겠죠. 가격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공임대를 보면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는데 지금 시차님께서는 10년짜리를 지금 당첨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5년짜리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나중에 분양가 그러니까 임대를 하다가 5년 이후에 분양 전환할 때 지금 살고 있는 거주자가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감에 들어가면 현재도 주변 시세보다 월등하게 저렴하게 임대료를 냈고 또 보증금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나중에 분양받을 걸 생각하면 이 5년짜리는 건설 온가 플러스 그다음에 분양받을 분양 전환될 시점에 감정가를 합산해서 하는 거고 이 10년짜리는 감정가 이하예요. 무슨 얘기냐면 건설 온가를 끄집어낸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합산한다는 얘기는 적게 분양을 하겠다. 그러니까 건설사의 이득은 적게 가져가고 분양하는 사람들의 분양 마진을 많이 가져간다는 뜻이고 이 10년짜리는 건설사 마진을 많이 가져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판교에 가면 임대 아파트를 거의 만세대 가까이 그때 분양을 해서 한 2020년까지 분양 전환이 됩니다. 가장 빠른 게 올해 12월에 보면 부영이 분양 전환하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어떤 입주민들이 지금 약간 시위를 하고 하는데 너무 비싸다. 좀 싸게 분양가를 선장을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분양을 할 때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은 그렇게 전해받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국회의원들이 법을 발의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제가 볼 때 집값이 향후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렇죠? 올라간다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주택을 사는 게 낫겠죠? 10년 동안 임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죠? 실제장님? 듣고 계시나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여러 개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은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지금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요? 네. 그다음에 용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결론은 여러 가지 정리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용의는 검색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아파트를 한 2년 전에 분양할 때 제가 초청 강사로 가서 강의를 했던 곳이에요. 1월 1, 2, 3일 중에 2년 전에 제가 연휴 때 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물론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저는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강의를 했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현장을 좀 압니다. 직접 가봤기 때문에 2년 전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동탄 2신도시랑 가깝다는 얘기예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평당 80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알아보셨나요? 프리미엄이 붙었나요? 지금 입주가 다음 달쯤에 되죠? 그게 붙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마이너스 비가 붙었죠? 알고 있어요. 이게 한 7, 8천 세대 될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뭐냐? 동탄 2신도시에서 한 20분이면 간다. 동탄 2신도시 서울까지 적극성이 좋다. 이런 걸로 분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셔틀버스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인프라 조성이 거의 없죠? 지금 지도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주변에 뭐가 있어요? 3밖에 없습니다. 아직 인프라 조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평당 800만 원이다 보니까 실수요자 외에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대출이 생각보다 안 되고 또 실입주 갭투자 하실 분들이 아직까지 인프라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실거주주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필요로 형성이 돼 있는 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실거주로 마이너스 필요로 싸게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한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향동지구는요. 다시 향동지구로 가보면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가서 일단은 굉장히 좋은 거죠. 저렴하게 내 주거비가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입주가 언제죠? 내년 9월이에요. 내년 9월이면 저는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의선 라인이 지금 파주로 일산 거쳐서 파주로 가는데 예전에 3호선 라인 킨텍스 주변으로 해서 이 3호선 라인이 핵심 라인이었죠.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런데 경의선 라인이 요즘에 떴죠. 왜 떴어요? 우리 리서츄 남편이 지금 대북관계 계속 지금 좋아지고 또 북미 회담이 있고 하다 보니까 파주 그쪽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의선 라인의 집값이 뜻하지 않게 지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 거주하신다고 하니까 이 경의선 라인 쪽으로는 집값이 저렴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라인을 따라서 한번 집을 좀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 전까지 집을 못 구하시면 그냥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면서 이 근처 라인으로 계속 집을 알아보시는 것도 나쁜 방법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